신고의 아이돌을 꾼다 슈퍼스타 KBS 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스타 KBS의 이광섭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. 천사의 목소리의 칼월동의 심보라! 마리 없이 보느리라 마리 없이 보느리라 그리워지리라 네가 다신 불안하지 마 어디서 어떻게든 모른채 지나쳐 다신 날 찾지 마 어디서 어떻게든 죽어도 나를 찾지 마 사랑하라 갇혀 갇혀 내 아내 갇혀 갇혀 사랑하라 갇혀 갇혀 내 아내 갇혀 갇혀 신고하 씨 숨졌습니다. 코털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리 좀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시간은요. 백범세 전입곡 싱어소 라이터 김성환이 부릅니다.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술값 내라 더치페이야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됐거든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2만원만 계좌로 붙여줘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면 애초에 처먹지 좀 마 역시나 천재 예스 베이비 네,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한 번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신 분들입니다. 소개합니다. 그린 걸스 안녕하세요. 국민여정 정경미예요.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헤이 얄밀 두 사람 쩔쩔쩔쩔쩔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좀 주고 사랑 주고 마음도 좋지만 네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하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하 얄미운 사람 짠짠짠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. 짠짠짠 네, 그린걸스 수고하셨습니다. 하여튼 다음요 곤텔를 막아버립니다. 짠갓 어디선가 누군가의 에스다 무슨 일이 생기면 스위리 바비 저 저 저 저 저 장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색의 우주를 지켜라 씩씩하게 씩씩하게 잘 도난다 잘 도난다 장관 장관 우리들의 장관 가요와 국악의 추임새가 만났습니다. 삐롱삐 삐롱삐롱 삐롱삐롱 라이트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바란건지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쉐키리 쉐키리 나는요 우파가 좋은걸 펌펌티스틱 펌티스파리 아린 바이드리 까리게 깨 까리게 깨 까리게 깨 까리게 깨 깨 깨 깜리게 깨 깨 까리게 깨 까리게 깨 어떻해 해야 위롱미롱 남맹 굉장했습니다 고초가 떨어질 정도로 멋진 무대 자 다음은요 뽕브랑스입니다 소녀시대 오우! 콩닥콩닥! 자꾸 자꾸 상산만 하는걸 응캄응캄! 어떻게 안 나 콧대 높은 니가 얼마주고 고쳐드라! 오오오오오 왜 들었냐 아아아아 더 들었겠다 어색하니 제발 웃지마요 진시민이 다시 때려나봐요 바보 같은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이 마음을 웃냐 불가해서 미안하네 세담우니아 정식 에르메오 출신입니다 세레나 콩 야우야 야우야 모하 언니 다 먹는다 무슨 반찬인데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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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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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즘에 일반인이라는 정직이 있어 이제 좋은 출동이 있습니다. 소개합니다. 안윤상 니 옷깃에 묻은 립스틱들 나는 절대로 여성 못해 매일 하루에 수십 번 크크크 꺼져있는 핸드폰 쓰악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꺼져버려 이 아메바의 줄기세폰 같은 너만 크크크 그냥 자오씨가 날 똑같이 다른 남자랑 사갈 동안 고소히 넌 뭐한거야? 나가 안 나가? 그럼 내가 나가지 뭐 야 이제 니 맘대로 해 나 미련 따위 없으니까 내 앞에서 꺼져 몇 년 동안? 백만 년 동안 가끔 술 취해 배가 꺼내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오바마 좀 먹고 날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나 술 깨고 전화를 영구인 헛게나무 좀 다려오란 생각입니다 아동태 난 몰라 아동태 난 몰라 뭐 아동태 아동태 의지금방지게 여자가 꼬부랑마를 구사하고 앉아있어 낫던 여자가 꼬부랑마를 구사할 수 있는 거는 미군토록 쫓아가면서 기블이 쪼꼬렛더밖에 없었어 네 우리 안윤상씨까지 만나 왔습니다 대민국 최종의 조교들이 부릅니다 마돈나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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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태 아동태 빠트리겠습니다 누구 맘 들어 내 맘이야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초국의 것이다! 초성!